제종시의회가 의원 의장활동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인원은 모두 4명으로,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19일부터 사흘간이며, 최종 합격하면 일반 임기제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근무기간은 2년이며, 근무 실적에 따라 연장계약도 가능합니다. 이번 채용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장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도입이 가능하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